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그냥 보내냐. 더 와 더 와 더 와 더 와 더 와 더 와 더 와. 여긴 이따가 나가실 거거든요. 여기 근무자가 요거는 이따가 빠진대요. 5.18 민주항도의 이름으로 너만 실패할 것이다. 집 따라서의 범천두아 국민의 명령이다. 대국민 사와라. 국민의 명령이. 국민의 명령이. 국민의 명령이. 국민의 명령이. 국민의 명령이. 국민의 명령이. 원구. 정구원 이순재. 한방관. 내 국민 사와라. 정구원 다시 남 단 단단. 정구원 다시 남 단 단 단단. 정수환 대통령님 힘내십시오 잘 받으십시오 힘내십시오 대통령님 힘내십시오 정수환 대통령님 힘내십시오 잘 받으십시오 네잇 정수환 대통령님 겨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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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뼈다니 나가라 고맙습니다. 나무초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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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쯤은 미우친을 해결하는 사람이 돼야지 너는 지옥감이다 지옥감 이래도 말 안 들어? 이래도 말 안 들어? 전두환은 광주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하고 백배, 천배, 보상하라 무릎 꿇고 있으면 뭐해 반성해야지 닭다리 닭다리 축구 양주시민이 주변 없고 꼴고 치고 싶지? 야 예쁜 놈아 어? 어? 야 야 아니 근데 멀쩡해 야 예쁜 놈아 그릇그릇지만 반성을 안해 머리에 코가 들어가지고 이렇게 어? 야 노까리 깔아 예쁜 놈아 노까리 노까리 하지마 노까리 안 깔아 안 깔아 노까리 노까리 오 오 야 우리 진짜 오래 살아 정치 너는 깨측게라는 요구 아깝다 요구 복 고소 이럴 때가 죽인 죄가 많은데 왜 발생하지 않습니까?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왜 책임지지 않습니까? 왜 책임지지 않습니까? 사실은 안 있을 겁니까? 무엇을 하렴느냐 무엇을 하렴느냐 아군가 이 강산에 웃지 않구만이든 아, 당신도 불러온 내 청춘 불어새시려가 꽃다우는 내 청춘 불어새시려가 꽃다우는 내 청춘